흔들려요? 안 들릴줘요? 흔들립니다 흔들리죠? 네 막 흔들리잖아요 나는 안 흔들리다 많이 안 흔들리다 조금 밖에 안 흔들리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좀 더 많이 흔들리다 하나 둘 지금 많이 흔들려서 어제 소주 한잔 하시는 분들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 크림은 지금 정지된 상태예요 근데 스트레스 쌓인 사람은 이게 자꾸 흔들려 보여요 마음이 지금 두근만 세근만 애인을 만나러 갈까 뭘까 지금 정보적으로 그렇거나 이거는 자 이제 저와 함께 흔들리지 않도록 조용히 합니다 선배님 선배님 네 지금 엎드려 뻗쳐 앉으시고 조용히 하시고요 지금부터는 눈을 감아주세요 자 그리고 선생님 여기 살짝 불 좀 꺼주세요 자 눈 감고 척추 펴주세요 척추 어깨 힘 빼시고요 자 또 손은 오른손은 배꼽 위에 왼손은 통해 주시고요 자 몸과 마음을 유치하면서 잠시나마 소리를 통해서 신실을 안전시켜줍니다 소리를 통해서 심실을 안전시켜줍니다 머릿속에 복잡한 모든 것을 내려놓음을 연습합니다. 코끝에서 흐르는 신결을 바라보면서 고요한 마음, 행복한 생각, 편안한 마음으로 깊게, 깊게 호흡이 흐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나가는 호흡을 통해서 위안의 스트레스를 다 떨쳐버리도록 합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을 통해서 나의 불편함을 다 사라져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을 통해서 나의 복잡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도록 합니다. 굳고 편안한 호흡 속에서 마음의 고요함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칭찬해주세요. 길게 들어 마신 호흡을 깊게 들어 마주세요. 자, 길게 한 번 더 내고 들어가 마시고 길게 내위겠습니다. 한 번 더 들어 마시고 길게 내위겠습니다. 천천히 눈을 떠주시고요. 그대로 계세요. 눈을 뜨시고 여기 있는 점 하나 둘 셋 넷을 계속 곳에 30초만 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내 눈앞에 어떤 물체가 나타나는가 확인하세요. 자 눈을 떠주시고요. 나는 어떤 물체가 나타났다. 하트 또 어떤 물체 다른 분은 몰라요? 고래 단발머리 또 다른 분은 웃음 또요? 뭐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세요. 자 이 네 점을 떨어지게 쳐다보세요. 집중 갑니다. 자 그대로 눈을 감으세요. 자 한 번 더 내 눈앞에 물체가 나타납니다. 예수님. 예수님. 누가 하고 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나오신 분. 자 불 좀 켜주세요 이 그림은 예수님이 나옵니다 자 본인이 마음이 아직도 안정이 안되고 뭔가를 생각이 많으신 분은 잘 안나타나요 뭔가를 내려놓을 줄 할 때 명상을 통해서 자기를 치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알겠죠?